소상공인들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며 잇따라 공공배달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이용 불편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착한 배달앱을 자처하며 도입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 최대 15%에 육박하는 민간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와 비교하면 공공배달앱은 1%대에서 2%대로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공공배달앱 30곳 가운데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0명이 넘는 곳은 고작 9곳뿐입니다. 다른 가게 사정도 비슷합니다. 공공배달앱이 캐시백 혜택도 있고. 혜택도 많고 좋은 건 아는데 젊은 사람들이 보면 좋은 혜택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홍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배민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도 연동을 해서 쓰기도 편하고 저도 편해요. 배달하기 근데 배달앱은 별도로 또 제가 조작을 해야 되고. 민간 배달앱에 비해 낮은 인지도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이용자를 늘리려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세금을 계속 쏟아볼 수는 없는 만큼 태생적인 한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달앱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의 광고 선전비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지자체들의 연간 지원액은 10억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공공 배달앱을 출시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앞서 춘천시는 매년 투입되는 운영비의 부담을 느끼고 서비스 한 달 만에 배달앱 사업을 포기했고 익산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검토 단계에서 발을 뺐습니다. 거제시도 비슷한 이유로 서비스 출시 2년 만에 배달 올거제를 종료했습니다. 일단 IT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마케팅 기능이 전무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 세 가지 조건이라면 공공 배달앱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의 조건을 100%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공 배달앱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배달앱은 오히려 늘어나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8월 기준 22곳이었던 공공 배달앱은 지난해 말 30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인구 38만 명인 세종시에만 공공 배달앱이 4곳이나 됩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경쟁 구도 형성을 위해 부적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모두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기관 내에서도 각 부서 간의 일종의 이기주의 내지는 각 부서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온 거겠죠.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할 것이 너무나 여러 경험으로 볼 때. 이와 관련해 윤창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앱은 과감히 철수시켜야 한다. 지역 경제에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 배달앱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델리TV 이지은입니다.